안녕하십니까. 다이렉트 미디어의 한정훈이고요. 오늘은 4월 첫 번째 주 다이렉트 미디어 주간 이슈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걸 한 지 한 한 달 정도 지났는데요. 앞으로 개선될 부분도 많고 시간도 늘어진다는 부분도 있어서 조금 더 바꾸면서 하겠습니다. 오늘도 한 두세 개 정도 준비했는데요. 계속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제가 보내드린 뉴스레터를 보완하는 뉴스레터 담지 못했던 내용들을 주로 전해 드릴 거고요. 화면으로 전해 드릴 필요가 있는 부분들을 전해 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조금 오디오에서 늘어나게 되면 지금은 아직은 여력이 안 되는데 줌으로 차라리 진행하는 게 실시간으로 질문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거라 생각하고 사실 줌으로 이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왜 했냐면 오늘 소개시켜 드릴 내용 중에 CNN 플러스 내용이 있거든요. 많이 아시겠지만 CNN이 의욕적으로 내놓은 뉴스 스트리밍 OTT 유료 구독 서비스고요. CNN이 가장 강조하는 게 실시간으로 오디언서 소통, 상호 교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도 뉴스 오디언서들의, 나중에 뉴스 서비스들의 유료화의 미래는 여기 교감, 그리고 새로운 정보 제공, 인터뷰 등이 있다고 말하는데 CNN 플러스가 좀 그런 초기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아무래도 저도 이 서비스를 하려고 하고 그리고 CNN 플러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처음에는 CNN 플러스에 대한 내용들을 좀 소개를 시켜 드리고요. 두 번째는 아카데미, 제가 아카데미에 대해서 몇 번 쓰려고 했는데 한국에서 워낙 더 유명해져 있어서 윌 스미스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국에서 많이 주목이 안 됐던 부분들 아시면 또 좋을 부분들을 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CNN 플러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미국 시간으로 3월 29일 날 런칭을 했고요. 기본 제가 이거를 공유를 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서비스는 실제로는 보질 못하는데 UI라든지 그리고 어떤 칼럼들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보실 수가 있어요. 가격은 아시겠지만 5.99달러 우리나라 7천원 정도고 근데 대신에 한 달 정도 CNN이 조기 가입자들한테는 평생 절반 가격으로 공급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얼마 공급했는지는 가입했는지는 아직까지 공개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일단은 좀 UI를 공유를 해볼게요. 이게 지금 보시는 게 CNN 플러스의 UI고요. 위쪽의 컬럼들은 뭐 이렇게 찾아보는 것들 그리고 CNN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터뷰 클럽이라고 하는 시청자들이 오디어스에 질문하고 답하고 그리고 인터뷰 내용들이 주기 있고 인터뷰에서 답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제가 봤던 왓츠 리스트 뭐 이렇게 사실 똑같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보시는 거는 시카고라는 그런 제작 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밑에 좀 내려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쭉 이렇게 뭐 제가 봤던 프로그램들 그리고 지금 빅피처라고 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이거는 라이브 프로그램 이래서 중요한 것들 나오고 그리고 새롭게 CNN 플러스에서 나왔던 오리지널 부분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제이크 테퍼의 북클럽 그리고 빅서클은 앤더스 쿠퍼가 원래 디지털 포맷으로 만들었었는데 이번에 CNN 플러스 하면서 CNN 플러스의 오리지널에 들어와 있고요. 풀서클이죠. 풀서클. 이거는 앤더스 쿠퍼가 질문하고 주로 답하는 그런 명사들 초청 인터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더 모독이라는 이런 다큐멘터리 시리즈 이거 뉴욕타임즈 같이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루퍼트 모독에 대해서 다큐멘터리 시리즈고요. 그리고 여기 유명한 여기도 다큐멘터리 시리즈고 그리고 스컷 갤리웨이라는 또 유명한 교수죠. 경영대 교수가 진행하는 노 몰시 노 멜리스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주로 이게 경제 분석 프로그램이에요. 이번에 첫 작품으로 웹3하고 NFT를 분석을 했는데 사우스바 사우스바 직접 가서 그 프로그램 제가 봤는데 아주 감명 깊더라고요. 되게 손쉽게 만들어서 이게 CNN 플러스가 앞으로 어떤 거를 보여줄지 현장과 분석을 동시에 보여준다는 그런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브라우저를 보시면 여기 이렇게 정리되어 있어요. CNN 플러스가 제공하는 프로그램들 일단 라이브 쇼가 있고 그리고 다큐멘터리하고 인터뷰가 있는데 다큐멘터리 인터뷰는 각 어떤 속성대로 공급하느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 쇼는 쭉 이렇게 나와 있고요. 하루에 한 8개씩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주간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일간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폴리틱 보면 정치 프로그램들 쭉 뭐 지금 정치 분석 프로그램들 우리가 늘 CNN에서 많이 봐왔던 프로그램들이 여기에 있는데 제작 프로그램들이고요. 그리고 히스토리는 이것도 CNN에서는 또 미국에서는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 70, 80년대 정치 다큐 아니면 경제 다큐 그리고 유명한 셀럽들 나오는 다큐들 나오고 팝컬처는 지금 유명한 것들 아까 봤던 것도 좀 나오죠. 그리고 CNN의 또 다른 강점으로 매사 오는 게 이제 푸드랑 여행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CNN 보시는 분들이 주로 이제 기업인들이 많다 보니까 기업 여행들 뭐 그런 비즈니스 트립 같은 거 갈 일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도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정리를 하고 그리고 최근에 미국에서 또 유명한 사실 중요하죠. 그래서 뭐 인종이라든가 그런 자기 정체성에 대한 프로그램들 주로 명사도 인터뷰에서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사실 강점으로 내세운 게 TV 채널이에요.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지만 이거 CNN 플러스는 별도 앱이 있는 게 아니라 CNN 앱에서 CNN 플러스라는 걸 타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는 CNN이 기존 구독자들을 CNN 플러스 구독자로 전환하고 새로운 구독자들도 기존 채널에 섞이게 하면서 기존 채널 서비스하고 최대한 이제 그 중복 카드발리제이션을 안 되게 하겠다. 새로운 걸 창출하겠다. 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 지금 대표적으로 CNN이 제공하고 있는 세계 채널 서비스들을 골고루 보실 수 있습니다. 대신 보시려면 여기 화면 보시는 분은 아실 텐데 이제 베리파이 TV 프로바이더에서 지금 케이블 시청을 하는 고객들이 어떤 케이블을 본다 이렇게 인증을 하면 그 케이블 고객들한테만 볼 수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CNN 플러스 신규 가입자들한테는 이런 서비스가 제공 안 되고요. 기존에 케이블 TV 구독자인데 CNN 플러스까지 공통으로 구독한다. 이러면 동시에 한 앱에서 볼 수가 있고 향후에는 이 두 개를 같이 합쳐서 새로운 서비스로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게 그렇고 사실 제일 강력한 기능이 인터뷰 클럽 기능이에요. 저도 사실 보고 좀 놀랐어요. 상당히 너무 잘 만들어서 계속 소개를 시켜드렸지만 CNN이 유일하게 강점을 가지고 유일한 건 아니죠. 사실 가장 큰 강점을 가지고 하는 게 직접 앵커들 그리고 유명인들한테 묻고 답하겠다고 하면서 이런 플랫폼을 만들기 때문에 많이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터뷰 포맷들 중에서 이렇게 실제로 유명한 사람들이 나오고 이 사람들이 인터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오늘, 내일, 목요일 이렇게 해서 인터뷰가 진행이 되고 있고 여기에 또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오면. 여기 지금 이제 여기 보면 코로나에 대해서 파우치하고 의학 전문 기자가 나오죠. 그래서 보면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질문이 있고 질문을 보기에는 입력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답을 하죠. 여기에 대해서 또 인터뷰를 나중에 이게 플레이는 안 되는데 틀어보면 인터뷰에서 답을 합니다. 그런 질문을 해서 그리고 어떤 사람 질문을 올리면 또 그 질문에 대해서 좋아요 해서 아 나도 이런 질문을 하고 싶었어. 이렇게 답을 표시할 수 있어요. 이건 인터뷰 포맷이고 랜서는 정말 뭐 자기가 원하는 그리고 자기가 요즘에 관심 있는 것들에서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질문하면 여기 보면 뭐 저도 소개시켜 드리겠지만 이제 그 윌 스미스하고 이제 크리스 락이 이제 이렇게 뭐 크리스 락이 맞은 장면이죠. 그래서 아카데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하고 뭐 답변하고 이렇게 답변이 쭉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내는 답변들 이렇게 올라 있죠. 여기 CNN 호스트가 두 명이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답을 하고 그리고 뭐 최근에 보니까 뭐 토네이도 같은 것도 질문하고 답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제 퀘스천 제가 이제 그래서 제출한 질문들 그리고 아니면 제가 어떤 팔로잉한 질문들 아니면 최근에 그 제출한 질문 중에 업데이트된 것들 이런 것들을 쭉 보여주게 되는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화면을 이제 말고요. 제가 PT를 보시면서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CNN 플러스 내용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아카데미 윌 스미스에 대해서 업데이트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애플 TV 플러스가 아카데미 위에 어떻게 성공을 했는지 최고 영화상이랑 최고 나무 조회상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뭐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크게 차별화 포인트가 CNN 플러스가 기존 CNN 뉴스하고 CNN 플러스의 결합이고요. 그리고 추가 정보를 제공했다는 내용들이고 그리고 간단히 소개시켜 드렸지만 인터뷰 클럽들 뭐 아주 강력한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또 그리고 또 감명 깊었던 게 뭐 다양한 오리지널 포맷들이 있고 그리고 다양한 뉴스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이게 인터뷰 형식이 되게 많더라고요. 사람들은 인터뷰가 뭐 TV에서는 그냥 무료 뉴스에서도 볼 수 있는데 왜 보겠냐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이렇게 인터뷰가 실시간으로 계속 업데이트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CNN이 강조하는 그런 인터뷰 질문 방식들 그리고 다양한 실시간 대응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빅샷들 상당히 인기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이거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CNN과 CNN 플러스의 만남 그래서 신규 구독자들을 확보하겠다는 건데 일단은 CNN 케이블 뉴스 시청자들을 먼저 끌어오겠다라는 게 목표고요. 그 CNN 참고로 올해 한 소박하게 100만 명 정도로 신규 가입자 목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순탄하게 진행이 되면 CNN 케이블 구독자가 CNN 플러스에 대해서 조금 매력을 느낀다면 더 많은 구독자가 있을 수 있겠죠. 이거는 아까 잠깐 보여드렸는데 라이브 프로그램들이에요. 하루에 크게 보니까 한 5개, 6개 이렇게 방송을 하더라고요. 일부에는 제가 CNN하고 비교를 해봤는데 CNN이 라이브를 하는 방송들을 동시에 하다가 그리고 라이브는 끝나고 여기 계속 진행하는 부분들 그리고 특히 지난주에는 국제우주정거장에서 거기 최장기간 미국에 있던 최장기간 우주에 있던 미국 조종사가 귀환을 했는데 이게 CNN 플러스에만 거의 풀로 다 나오더라고요. CNN도 같이 나왔는데 그 기자가 CNN에서 연결을 한 뒤에 계속 CNN은 이미 광고도 있고 해서 다 끊어졌거든요. 그래서 CNN 플러스는 계속 그걸 진행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라이브 프로그램들은 형식적인 내용들 같이 보고 토론하면 좋은데 현재로서는 좀 힘들고요. 그런데 실제로 화면 세트 구성이라든가 그리고 인터뷰 방식들 그리고 여기서도 바로 그냥 유튜버들이나 아니면 트위터 하시는 분들한테 질문을 받고 현장 기자가 답하는 코멧들도 있거든요. 좀 차별화 포인트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인터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크게 보면 세 가지예요. 그래서 질문하고 인터뷰한 질문하고 그리고 기자한테 질문하고 자기 답하고 사실 이 기능들이 활성화됐으면 아주 좋은 기능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팔로우하면 아마 여기에 대해서 분석해서 저도 계속 보겠지만 어떻게 진행되는 것들 가장 큰 차별화 포인트라고 부르거든요. 그리고 좀 걱정되는 부분들은 저는 사실 이게 조금 내용이 변질될까 혹은 해외 진출을 CNN 플러스가 고민하고 있는데 이런 포맷들을 해외에서는 어떻게 해도 가져갈 수 있을지 이런 것들도 그리고 주제들 사실 형식은 그냥 가져갈 수 있을지 모른데 이게 또 해당 국가에서 관심을 가지는 국가별로 약간 특화된 질문이나 답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좀 퀘스천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기능들은 뉴스를 구독 서비스를 준비하시는 뉴스 미디어들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대부분의 그냥 일반적인 그냥 뉴스 인터뷰 포맷으로는 유튜브 고객들을 자기 앱으로 끌어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터뷰 포맷들을 좀 단독으로 앱에서 진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인터뷰하고 교양 프로그램들 교양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인터뷰어들도 워낙 유명한 사람들 첫 주니까 그렇긴 할 텐데 북클럽이나 아니면 다른 인터뷰 프로그램들이 유명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저는 사실 이런 인터뷰들 중요한 사람들 나오고 유명한 사람들 계속 계속 업데이트니까 이것도 뉴스를 소비하는 계층들은 상당히 소고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부르는 부분들이 기업하고 경제 관련 다큐멘터리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 부분들은 원래 뉴스를 좋아하는 뉴스 애호가들이 관심 가는 부분들도 경제에 가까우니까 CNN도 신기름을 쓰는 것 같은데 이것도 CNN 플러스에 강점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일 이쪽에서 내세우는 게 팟캐스트를 기억 다큐멘터로 바꾼 랜드 오브 자이언트 같은 프로그램들 첫 해에는 제품의 주소가 나왔고요. 아마존의 창업기 나왔고 두 번째는 애플 스티븐 잡스 옛날 그림부터 작에서 쭉 나왔는데 그 회사의 시작과 끝 혹은 현재 진행형 이런 것들까지 쭉 진행되어 있어서 상당히 재미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특정 기업인들을 주제로 한 작품들이 있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거는 루퍼트 모독 폭수 제국을 만든 미디어 재벌이죠. 모독이 어떻게 기업을 만들고 그리고 어떻게 갈등을 일으키고 어떤 식으로 세상을 장악해갔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건 또 뉴욕타임즈를 같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완성도가 상당히 높고 이거 이렇게 끝나고 난 뒤에 CNN에도 방송할 예정이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소식은 아카데미 소식입니다. 국내에서도 아카데미 이야기를 많이 나왔었는데 주로 윌스미스 내용들 때문에 다른 분에 많이 묻혔죠. 그래서 윌스미스가 남긴 것들에 해서 두세 개 정도 정리를 해드리려고 봤는데 아시겠지만 저도 실시간으로 봤는데 저는 윌스미스가 터로 짠 줄 알았어요. 물론 심한 농담이긴 했는데 저도 가서 때릴지 몰랐거든요. 한국도 미국도 상당히 충격을 받고 있고 특히 아카데미가 어린 친구들 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연락증이 보이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방송에 나간 뒤에 사후 대처에 대한 부분도 많았는데 사실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화면을 줄인다든가 아니면 윌스미스는 퇴장을 시켰어야 했는데 사실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미국에서 이게 4월 18일날 아카데미가 다시 위원회를 여는데 그때 공식 결정이 되겠지만 라이브 프로그램들 돌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무음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윌스미스가 말하는 게 거의 실시간으로 다 나가는 바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중에 윌스미스가 지난주 금요일 1일이죠. 아카데미 회원을 탈퇴했어요. 선제적으로 탈퇴했고 왜냐하면 아카데미가 조사라고 있는데 지금 방식이 아카데미 회원 자격 정지 아카데미 회원은 전세계는 9,400명 정도 있는데 수상식 투표도 하고 여러 가지 특점들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 탈퇴를 했습니다. 아카데미에서 탈퇴를 하면 미국에서는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퇴장을 뺨을 떼는 사건 뒤에 퇴장을 요청을 받았는데 실제로 퇴장하지는 않았어요. 크리스락도 그 뒤엔 진행을 하기는 상당히 어색했었고 전반적으로 시상식의 분위기를 흐리는 그런 일들이 진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락도 그 뒤에도 입장을 밝히긴 했는데 제가 볼 때 크리스락의 농담이 적절해 보이진 않아요. 그 뒤에도 윌 스미스 부인이 탈모증을 앓고 있다는 그런 안타까운 사실들이 공개가 돼서 윌 스미스의 심정은 이해가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이게 방송에서 있어서는 되지 않은 일들 이라는 내용입니다. 윌 스미스에 남긴 것들 왜 말씀드렸냐면 공교롭게도 끝난 데 시청률을 집계를 했는데 시청률이 오스카가 지난해에 비해서 급등을 했어요. 1600만 명을 했죠. 지난해 같은 경우 역대 최저였거든요. 1040만 명인데 미국에서는 주요 빅 이벤트가 한 천만 명 정도 넘으면 시청자 수가 넘으면 그냥 선방했다고 보였는데 지난해에는 최저였거든요. 올해는 현장지에는 좀 됐고 그런 부분도 있어서 1600만 명은 늘었고요. 그런데 사실 씁쓸하게도 시청률 증가의 원인이 크게 보면 세 개가 있었는데 두 개가 윌 스미스가 제공한 거예요. 하나는 아시겠지만 한국에서도 뭉클한 장면이었죠. 코다의 나무조연상을 받은 청각장애를 가진 그런 배우가 시상을 수상을 하는 장면인데 윤여정 배우가 나와서 수상을 하고 또 윤여정 배우는 말로 호명하기 전에 또 수화로 먼저 그 배우를 불러서 더 화제가 됐었죠. 그래서 이 배우가 또 남긴 수화로 남긴 이런 멘트들 이런 것들 사상을 많이 올렸고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윌 스미스가 또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뺨을 때리는 장면들 그 전후로 시청률이 극등을 했고요. 그리고 윌 스미스가 나무 주연상을 받았는데 킹 리차드라는 걸로 세레나 비네스 윌리엄스 테니스 스타죠. 그 아버지를 그린 그런 다큐멘터리 영화로 받았는데 수상서 허가를 했어요. 그래서 눈물 흘리면서 허가를 했는데 이런 것들을 윌 스미스가 사과를 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았던 그런 아카데미였습니다. 그런데 윌 스미스가 수상서공을 하면서 약간 리차드 윌리엄스의 성취를 자기 실수라고 연관시켜서 이야기하는 바람에 조금 분위기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스카가 이렇게 시청률이 급등을 하긴 했는데 여전히 지금 화면 보시는 분들도 아실 텐데 예전에 한참 2016년 만에도 거의 3천만 명 넘게 시청자 수를 기록했거든요. 오스카 시청자 수가. 그런데 매년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실 올림픽이라든지 이런 빅이벤트하고 이런 어떤 빅 시상식 같은 부분들이 점점 갈수록 전체 시청자가 많이 줄고 있어요. 시청 트렌드도 스트리밍으로 많이 배려하고 있고 이렇게 대형으로 이렇게 모여서 같이 안방을 모여서 TV를 보는 트렌드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제는 천만 명이 넘어도 간신히 진행하고 있고 한국도 마찬가지죠. 한국은 제대로 된 시상식이 많지나 활성화되지는 못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스포츠 부분들도 많이 줄어들고 있어서 향후에 이런 대형 이벤트들 돈을 많이 쓰는 이벤트들이 오디언스 시청자들을 모으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검증이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시켜 드릴 내용이 애플 TV도 여기 오스카 소식인데요. TV 플러스 스트리밍 서비스가 그 코드라는 영화가 가슴이 따뜻한 영화인데 영화 수상 이후로 가입자가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이 버라이티가 애플 TV 플러스 내부 관계자를 통해서 입수한 멘트를 가지고 간 건데 코다가 나무 조회사 그리고 최고의 영화상을 받은 이유로 신규 가입자가 25% 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코다를 못 봤으니까 보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코다 시청률도 300% 이상 급증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영화들 그리고 혹은 오스카가 스트리밍 서비스에도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사례고요. 과거에는 오스카 상을 받으면 극장 개봉을 대단했지만 요즘에는 이게 또 이 영화가 스트리밍에서는 처음으로 최고 영화상을 받은 영화거든요. 그래서 스트리밍 흥행에 오스카가 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볼 수 있는 그런 주요 사례였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애플은 안타깝게도 정확한 구독자 수나 아니면 지역 분포들을 공개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런 계기들을 공개하면 좀 더 자세한 걸 알 수 있는데 이런 간접 서비스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면 애플 TV 플러스가 아시겠지만 일주일 동안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거든요. 무료 트라이얼 기간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애플에 보는 콘텐츠가 다양하지 못하니까 이거 코다만을 보기 위해서 들어왔다가 다시 나갈 수가 왔거든요. 그래서 이 오스카상 시상식과 코다의 어떤 수상 소식이 장기적으로 애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스트리밍도 적극적으로 오스카상을 활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거는 과거의 극장들의 모습을 보일까 같다. 앞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걸 정리를 해드립니다. 오늘은 크게 두 가지 CNN 플러스랑 애플 TV 플러스를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제가 오늘 보여드렸듯이 이제는 서비스나 콘텐츠를 보고 내용들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뉴스레터를 진행을 하면 차별화하려고 하는 거라서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제가 오늘은 여기서 끝내고 다음번에 또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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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